아이고 오 마임까지 왔어? 매력적인 사람 오늘 뭐 했어? 됐어 그만해 그만해 말 안해도 할 것 같아 오빠가 오늘 왜 만나자고 했냐면 너를 정말 하파니마르의 시간을 하파니마르의 시간을 피가 151이고 그리고 노래를 굉장히 잘해 그래서 나 이 욕 좀 해줘! 자기소개하고 무서워서 그래 그래 그럼 노래 한 술로 불러봐 I'm so not a song I'm with somebody 받아줄 건가요? 네 나 이 노래에 대해 내가 그래 아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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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일을 4일을 4일을 5일을 1일을 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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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빅뱅의 승리입니다 정의 나 형 제가 한 번 해볼게요 잡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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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떠났어 형 아니야 아니야 여기있어 여기있어 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네 자신감이 생겼어 아 여기있지